올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사업체에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3일부터 횡성군과 영월군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사업체 신청을 받으며 원주시는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6월 중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정규직 직원 1인당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3개월 내 채용이 없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강원도 전역에서 시행되며 일반 유흥주점업과 공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